다음은 의제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면 주민자치위원회 문과위원장이신 융금홍위원장 위로부터 연천위원장 구름이 하나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면 주민자치료원의 주민의 문과위원장 은융금홍위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하게 되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인 대여왕 또 영천위원장 주님의 전주소 그리고 향후 사제 순서로 단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주민이나 제주민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연기념을 202호 또 천연기념을 203호 구름이와 제주민의 모순이 아래의 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천연기념은 202호 구름이고 또 제주민은 2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멸종 위기 1구름과 2구름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계 3천여 개의 배체수가 공북아시아인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민은 전세계 6천여 마리의 배체가 공화재 인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한반도 DMP 시대에 두고 있다고 가실 것 같겠지만 우리 중면에 김진강의 주민이와 대중비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 연천군을 대표하는 문화재 자원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물리관별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역을 주민이 향한 최근 5년간 이것은 환경부 국립신문자원관 겨울철 조류동식센터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지금 철연평화와 푸른색의 연천군 인증강변 또 지금은 장남경 혹은 오주산 앞에서 금리가 관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연천군 인증강변에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조금씩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근리가 21년, 작년에 458개체가 발견되었는데 아까 3천년 만에 비해 4도 50마리가 우리 중년에 와서 서식한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재 변증위기종 금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요즘은 장남경 근처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인증강, 문성화, 세근리, 서식, 분명히 금리 생물자원관 겨울철 조류동식센터에서 자료 제공으로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17년보다 작년 21년에 보면 엄청난 속은 배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장군역을, 빙예역을, 또 칠승교역을, 장짜리가 우리 중 서식 되는 곳을 독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통비디오 구글지도 제공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아, 이것은 빙예역의 장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개체수가, 배조빈이 부른부가 오히려 빙예역에서 잠자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내려주시고요. 이것은 칠승교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것은 장군역인데 지금은 장군역에서 주름이가 잠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오후 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보내는 것을 찍은 자료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것은 모니터로 위에 보시면 좌측을 빙예역의 모니터의 일부 모니터를 모니터로 자유롭게 노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누렝물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과 아래쪽은 눈물같게 앉아서 먹여알동을 보고 있는 인증강 주름이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정한 대표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이것은 신소환경어로 인증강 주름이 인증강 주름이 인증강 주름이 자유롭게 휴식을 쉬고 있는 주름이의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인증강 주름이 협조성이 잘 서식시 안정화를 위해 이제부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뭘 떠나고 있는 저희의 현재 문제점을 보면 손남수 조정지 모델수 수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당수 조정으로 당군여울이 자식당 노을 로서의 기능을 본전이 수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장군여울에도 많은 기능 대체수가 잠자리를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은 잠은 장군여울에서 앉아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울에서의 회복으로 장점이 안정화 회복이 정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 조정으로 우리 부류미는 아까도 보셨지만 윤루가 돼서 많은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내리에 2021년 도민참여 통화 농작을 해서 거기서 결을 농작 완충 스티로소에 도민참여 통화 농작을 조성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미국으로 아마 보내는 그런 쌀 생산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면에도 지금 홍수터 아니면 강전에 널리 있는 그런 홍수터를 누르물을 심어서 그것을 주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이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런 참여를 정식주의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동 모초소가 횡산류로 돌아가는 것이 견실화되고 있습니다. 천양인행을 두림미 서시지 고구역 안전 잠시 없이 민동 모초소가 북상 한대는 모순 참으로 우리 두림미 모의 큰 지장이 있다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원동 서시 기간 동안 민평 오초소를 전립 무분별한 통계를 다가 주십사 라고 오늘 공론장 통해서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향후 관계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 모의 주체는 우리 주민임을 우리 중면 주민임을 확실하게 참여하올다 합니다. 중면 자치위원회와 상권위 생산위 이 이외의 어떤 누구 또는 환경 단체도 중면 인재강의 고난에 청년인동을 2대2호 203호 주민에 대해 기득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보는 이 자리에서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고 진승으로 주민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면 주민에게 순수한 마음이 정당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복을 재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과 함께 노력하는 환경단체가 되어있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천연 균형을 기부인의 보호구역 그것은 연점 기부인과 단계기관에서 지금 또 설정을 아마 상신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월동 기간 11월에서 내년 3월 즉 5개월 동안 관리노원을 주민으로 배치해 주실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 기한 국민들의 보호와 중면의 관광 자원 하러 자리매김하고 중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익 구조를 탐출할 수 있는 죽음인 잠자리 신토와 보호와 탐조자 설치를 준비 계획 중이며 이는 무분절 유튜버 사진 동호인들의 건조 촬영을 막는 안전 장치로 필요하게 오늘 시작 말씀을 또 하게 되는데 시장 온갖 신변한 직조를 도착 됩니다. 연정은 절의 제정으로 주민의 보호에 안정적 지원을 요청 율무 정량 길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정려 장려 해주시고 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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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간력 기반을 압박하여 먹기는 주의 단체별 국내역 행사는 주민의 보호에 가량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공론을 통하여 이러한 것으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의 모니터링 행사로 주민자치기원으로 인원화시켜서 체계적 관리 또 모든 자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자리, 잠자리, 먹이터, 식재대 율무 및 겨어 경작지, 여울동, 관련 공부대 대체 등으로 권한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위원님이나 군위원장님, 연천문청의 관계자분 합조를 부탁드리고 현재 김해역에 고성능 영상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전진력으로 필승교 장군 열애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군위원님들께서 오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관련 환경단체에 부탁드립니다. 지식, 정보 등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의하고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며 힘과 고 교육을 전담하여 주시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과 직원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이 보호 관련한 발전을 하여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강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더라도 이 고귀한 부른미를 통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관심 받기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이 공론 부동을 통하여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제안이 합의 도출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불쌍 없었지만 나름대로 한 연습이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부른미북과 연장해서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제 발표를 하는 이유는 곧 있을 군인 토의를 위한 사전 교육과 어떤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제 발표를 지역 주민을 하게끔 하는 것은 지역의 실정에 맞고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실천 사항을 좀 연출을 하기 위해서 다소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진짜 몸소 체험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하고 권위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가 군인 토의를 할 때 무선순위 또 세부 실천까지가 연출이 돼서 그런 것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